오늘 공주 6우의 낮 최고 기온이 35.6도, 대전과 금산이 34.9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9월 기온을 어제에 이어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공주에는 폭염경보가, 나머지 저녁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해까지 따뜻한 동풍과 햇볕의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